대학 원룸촌 등에서 마약을 직접 만들고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무려 1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적발됐는데 경찰은 동남아로 도주한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원룸들이 모여있는 대학가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에서 걸어나오더니 오토바이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떠납니다.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실은 건 대마를 농축해 만든 마약 캐시시입니다. 이 남성 등 4명은 원룸안의 제조장비를 갖추고 마약을 만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대마와 화학약품을 넣고 가열을 하는데 과열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폭발을 하는데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카자흐스탄인 등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와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나누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1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1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 1.2kg 등을 압수하고 마약 거래대금 23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